이 과정 중에 있기를 권하는 교양서적들하고 전공서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빌 브라이슨에 쓴 책인데 모든 것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언급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상식을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데니스 노블 교수라고 생명의 음악 그 생명을 음악에 비유해서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아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은 지난 20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현대 생물학에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책이지만 너무 영향력이 커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좀 비평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스팍스 오브 라이프라는 것은 인간에 발생하는 생명체에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거는 원회와 의상의 통합상 지금 현재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필리처상을 받은 그런 책인데 자렛 다이아몬드라는 유세일의 교수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문명이나 이런 거가 세균이나 또는 무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크게 달라지는가를 아주 잘 쓴 책인데 이 자렛 다이아몬드 교수는 원래 생리학 교수였는데 이런 쪽에 기술을 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리학 연구를 잘 못하고 지금은 이제 지리학과의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측면의 책들을 많이 쓰고 특히 인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침판이라는 책은 아주 재미있게 인간이 얼마만큼 왜소하고 인간이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세계 문명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은 지구상의 제3의 침판지에 해당하는 그런 단순한 생명체다라는 식의 설명을 내용을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공에 관한 책은 참 그게 애매한데 많은 책이 그렇게 별로 쉽게 생명체에 대해서 쓴 책이 많지는 않은데 홀리스틱 아나톰이라고 하는데 아나톰이니까 해부학 책인데 여기에 생리학적인 기능을 많이 추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나 이런 게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식물에서의 여러 가지 신비스러움을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쓴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의 제목을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고 번역해서 나온 원래 제목은 The Biology of Belief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측면에서 기존 생물학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보지 못하는 측면에서 재미있게 쓴 그런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백화사전적인 스미소니언에서 나온 책인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인간의 사회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읽을 사람은 영어로 읽어도 좋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고 싶으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읽기에는 아주 편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책을 잘 쓰는데 내 몸 안에 지식여행 그래서 인체색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일본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몸의 기능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쓴 아주 책이 두껍지 않고 문고판 비슷한 크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서 보실 수 있고 아까 이 과정의 목표에서 강조했다시피 환경친화적인 에콜로지컬 마인드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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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